자 여기서 봐봐 진짜 재밌어 안짜면 저렇게 타고났는지도 없는지 몰라 대하는 태도가 왜 예전 그대로가 아니란 걸 넌 몰라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수상소감 네 저희는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오래 많은 이런 좋은 선배님들도 후배님들과 함께 저의 음악을 보여 드릴게요 욕張りすぎ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순간 함께 함께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청주時代의 모습이 여러분의 사랑에 청주時代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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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